아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한번 가지고 할까요? 네 오늘 kpop 상 수상 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, 올해 솔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열심히 솔로 활동으로 K-POP을 많이 알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Let's Dance라는 곡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강렬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. 혹시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Let's Dance라는 곡은 누구나 언제든지 춤을 추면서 같이 즐기자는 그런 신나고 에너지틱한 그런 곡입니다. 네, 혹시 하이라이트 안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하이라이트 안무는 셔풀댄스여서 발을 하나, 둘, 셋, 너도 그냥 채 sana 더 귀여워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혹시 우리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올 한 해 동안 저랑 같이 달려준 체리 씨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우리 같이 잘 해봐요. 사랑합니다. 네, K-POP 수상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K-POP 수상 이태현님이었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